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지금 대장동 428억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 이것이 이제 이재명 것이라는 것이 사실상 여러 증언 진술을 통해서 사실상 확인이 됐지만은 이제 김만배가 자기 거다 이러고 있습니다.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일단 자신의 형량을 그렇게 해서 좀 줄이겠다 하는 부분 하나 있고 대장동에서 이재명 측과 유착해가지고 벌어들인 엄청난 부당한 수익 이걸 좀 챙길 수 있으면 챙기겠다.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김만배 그런 거 욕심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과 수사 상황이 최근에 조영이라고 하는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죠. 조영도 다른 대장동 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천화동인 1호 여기에 절반은 이재명 거다 하는 얘기를 내가 김만배로부터 직접 들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조우영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유동기라든지 남욱, 정영화, 정민영 이들을 통해서 천화동인 1호는 지분의 절반은 바로 이재명 거다. 이재명 측 거다 하는 얘기가 법정에서 형사합의 21-15 법정에서 다 폭로가 된 바가 있고 현재 그 법정이 조만간에 결론을 낼 때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만배가 그동안 했던 발언들, 법정에서 했던 발언들, 거짓말이라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대장동 사업자의 중요한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우선 유동기도 이미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428억 그렇게 약정이 됐고, 정진상 김용으로부터 20억 요구를 받았고 그중에 일부가 바로 8억 6,400만 원이 민주당 대선 경선 때 김용을 통해서 간 것이다. 이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유동기도 폭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형사합의 23부가 유동기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이것은 바로 이 천화동인 1호 집은 428억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끌었던 당시 선거 내용이었다. 그런데 거기에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유동기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그래서 이 428억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수사 진행된 내용을 보면 김만배 빼놓고는 나머지 업자들이 전부 다 유동기를 포함해서 그 428억 그 부분의 실제 주인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들의 증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이재명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김만배에게 들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들은 내용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언하고 있는 사람들도 유동규, 남욱, 정민용, 조우영 해가지고 다양한 업자들이 나오고 있고 그들이 각각 지금 들은 내용들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서 이건 결국 김만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주인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동안은 공개되지 않았던 조우영도 내가 직접 그 얘기를 들었다. 김만배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수합이 21-2부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된 재판이 있죠. 대장동 업자들 상돌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재판의 내용 중에 바로 이 428월의 실제 주인이 누구냐. 이것이 계속적으로 법정에서 쟁점이 되어 왔는데 하나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실제 주인은 결국 이재명이고 이재명 측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쪽으로 수사가 지금 곁들여지고 있고 이제 재판에 이런 부분들이 수사 내용들이 결국은 다 추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조우영 말고도 남욱두 역시 마찬가지. 그런 증언을 바로 그 형수합이 21-2부에서 쭉 해오고 있습니다. 내가 2015년부터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은 이재명 측거다. 하는 얘기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검찰이 그걸 왜 잊어서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은 두려웠다. 이것을 얘기했을 때 내가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또 하나는 이재명이 대권을 잡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됐고 이재명이 대권을 잡게 되면 나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점에서 내가 얼마 투자해도 이건 남는 장사다. 그러나 이제 사실대로 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얼마 전부터 이 재판정에서 남욱도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김만배가 428억을 일단 네 앞으로 좀 돌려놓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그걸 쓰든지 아니면 이재명 측, 이재명 일당에 주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지분의 일부를 갖다가 네 걸로 하자. 이런 식의 부탁. 또 나중에는 428억을 갖다가 나무가 네 앞으로 할 테니까 수사가 점점 다가오는데 이거 좀 네 앞으로 할 테니까 네가 갖고 있다가 너하고나하고의 어떤 금전거래 이런 식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네가 다 먹어도 좋고 아니면 이재명에게 줘도 좋고 이런 얘기를 자기한테 제안을 했는데 자기가 거절했다. 왜냐하면 수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지금 대장동 업자의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김만배고 실제로 돈도 가장 많이 벌었죠. 김만배가. 그런 것들이 이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재판이 되면 책임이 더 클 수밖에 없죠. 김만배가. 이재명 일당하고 쇼부를 친 빠르고 위치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책임이 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김만배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가 완전히 무슨 주도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난 싫다고 얘기했다. 여러 차례 내가 거절했다. 이런 얘기도 남욱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지 이게 남욱한테 내가 들어서 천화동이 이렇지 보니 이재명 거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김만배로부터 들은 내용도 직접 들은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김만배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정영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정영학은 녹취로 몰래 업자들 대화하면서 녹취로 보면 그분이 나오죠. 그분. 이건 그분 거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정영학 역시도 내가 김만배에게 여러 차례 들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 대장동 1호 절반은 이재명 거다라고 어느 순간부터 정영학도 재판에서 다 그 진실을 고백하는 이런 쪽으로 스탠스가 바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하나 빼놓고 유동규, 남욱, 정영학, 정민영 변호사 줄줄이 전부 다 이재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이런 폭로 증언들이 재판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에 대장동 업자들의 비리를 상대로 한 재판이 결론을 내릴 때가 됐는데 재판부가 아마 다른 재판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재판을 아무래도 참고하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가장 먼저 결론이 나서야 될 부분이 대장동 업자들을 상대로 한 이 재판인데 오히려 형사비 23부 조병구 판사가 먼저 때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21-2부도 속도를 낼 수밖에 없고 거의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커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김만배가 이렇게 되면 자신은 돈도 최대한 많이 챙기고 그다음에 자신이 주도적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부정한 비리가 드러나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형량을 줄이겠다고 하는 이런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왔죠. 이재명을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해왔는데 자신과 같이 사업을 했던 모든 업자들이 전부 다 김만배를 지목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고 지금 보면 이 정영학도 남욱이 폭로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배가 남욱에게 428억 1부를 주겠다. 그래서 그 1부를 남욱이 대장동 일장에게 주게끔 하겠다. 지금 여기서 유동교에게 줘야 안전하다는 의미는 결국 이재명 일당에게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도 결국은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 이 부분의 실제 소유주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중에는 이걸 어떻게 건넬까 저쪽에서 선거를 앞두고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이재명 측에서 어떻게 건넬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정영학하고 이렇게 남욱한테 내가 돈을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문제를 줄이겠다. 눈속임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남욱도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아니고 남욱도 그렇고 정영학도 그렇고 유동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민혁도 그렇고 조우영까지도 오늘 보니까 조우영까지도 내가 직접 김만배에게 들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더 이상 과연 여기서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이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대장동 이들 상대로 한 재판이 이제 막을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일단 김만배에게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더 커졌다. 상식적인 재판부라고 하면 지금 뭐 자기 혼자만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재판부가 김만배에 대해서 형량을 가중에서 때릴 가능성이 지금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만배에 대해서 재구속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김만배가 지난 대선 인박교에서 벌였던 흉악한 가짜뉴스 공장 자신과 이재명과의 검은유착을 감추하기 위해서 뉴스타파 신앙님 등과에서 짜고 벌였던 공장 이게 사실로 드러났죠. 그 부분은 아직 기소가 된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현재 대장동 재판은 물론이고 별도로 기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신앙님 만났던 게 사실이고 신앙님에게 책 3권을 1억 6천만 원 주고 사들인 것도 사실이고 그걸 나중에 사후에 공작비를 감추기 위해서 사후에 억지로 꾸며서 계약서를 쓴 것도 드러났고 그 다음에 100억 원인가 해서 언론재단 만들어서 신앙님을 앉혀놓겠다 제안한 것도 사실로 드러나고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김만배가 자신의 주변의 남욱이라든지 조우영이라든지 이들에게 이 형이 지금 대장동의 비리의 몸통을 윤석열로 바꾸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남욱과 조우영이 전부 다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가짜뉴스 공작으로 해서 그래서 그 부분만 갖고도 김만배에 대해서 재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재명을 개념한 것인데 몸통을. 남욱이 당시 이제 이 사업자의 주도권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안을 한 것이죠. 유동규, 정진상 등에게 제안을 한 것이죠. 이 지분을 내가 여기서 주도권을 갖게 해달라. 그럼 내가 이 지분의 절반을 이재명 측에게 주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 대해서는 이들도 오케이한 것이죠. 유동규나 정진상, 이재명이 오케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은 자금, 정치 자금, 불법 자금을 마련하는데 부동산 비리 개발 이것만큼 빠르게 그 다음에 확실하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시장이고 인허가권자니까 나름대로 주변에서 이재명 시장님 큰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김만배 믿을만 합니다. 김만배는 당시에 또 이재명하고도 이런저런 인연이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그런 제안을 받고 정진상이나 유동규, 특히 정진상이 이재명에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허가권자는 이재명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대장동 사업을 틀어야 되니까 이재명 김만배 업자들,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성남도시 당시 대장동 계획을 사업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정진상이 거의 틀림없이 이재명에게 이 사실을 어떤 형태로든 보고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지니까 유동규에게 이걸 떠넘기려고 한 것인데 유동규가 다 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틀어진 것이죠. 꾸준히 검찰의 어떤 수사 이런 걸 통해서 이 428억 부분 사실상 수사에 어떻게 보면 구분응선 가까이 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재명이 이제 무너지는 방식을 보면 도미노처럼 측근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는데 이제 김만배가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번에 23부에 조병구 판사가 그랬듯이 21-2부에 이 판사도 김만배 반성하지 않고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대장동 관련한 살빵한 거짓말 그 얘기는 모든 업자들이 전부 다 지금 하나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혼자서만 거짓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형을 때릴 가능성이 높고 그 판결문은 그대로 이런 정진상이라든지 이재명 이들에게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